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띄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해로대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평소에는 복이 드문 모습을 목격합니다. 바로 노기를 띄시며 슬퍼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예수님의 모습은 다정다감하고 친숙하며 온유하게 사람들을 대하시고 보듬어 안아주시는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전을 정화하실 때나 오늘처럼 유다인들의 완고한 마음을 보시고 노기를 띄시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유부단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오른 길을 끝까지 걷고자 하신 정의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고 노여워하게 하신 걸까요? 복음서는 완고한 마음이라고 전합니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띄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더 깊이 살펴보자면 그 완고한 마음이란 타인의 아픈 처지를 공감하지 못하는 자비롭지 못한 마음이었습니다.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자비로운 마음이 앞섰고 그 사람의 처지가 애처롭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완고한 마음, 곧 타인의 처지를 나몰라라 외면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몸이 성해지는 것을 불쾌하게 여겼던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고 환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분의 눈길은 다시금 우리를 향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완고하지 않나요? 우리의 완고함은 어디에서 비롯할까요? 타인의 삶에 하느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어떤 눈으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분께서 마음에 두시는 가난하고 불쌍한 이, 몸이 성하지 못하고 병마로 시달리는 이, 죽음 앞에 번민하는 이, 그들을 두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질투하며 배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로또에 당첨되면 함께 기뻐하기보다 시샘하고 질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 타인의 행복과 기쁨을 함께 나눌 줄 아는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완고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변화의 출발점은 예수님처럼 사람을 향한 관심과 존중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애를 지닌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도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자녀로서 누려야 할 자유를 빼앗긴 것을 보고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완고함은 타인의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타인을 향한 존중. 오늘 복음에서 그것을 배울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들의 삶은 훨씬 자유롭고 훨씬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ľ좀 진동할 수가 testif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